아마 이긴 너에게 닿지 않을 거야 우린 스스로 괜찮아져야만 할 테니까 바로 지금도 똑같이 기록되겠지 너에게 닿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긴 참 모든 종류는 아닐 거야 어디에선가 보고 느낀 바로 그 얘기일까 아마 내면하고 싶은 마음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을 뿐 그렇게 많은 이유로 듣게 되지 않았지 너와 내가 걷고 있는 모든 얘기를 길을 그저 오란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두겠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 끝에서 맘에겐 어려운 것들은 아닐 거야 낮엔 어울리지 않는 밤을 지녔을 거야 물을 주고 당분간 지내볼 거야 이건 좋지 않는 얘기니까 모두 스스로 감당할 마음을 지녔을 거야 각오도 하고 다짐도 몇 번 해봤으니까 다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길로 붙으기도 하잖아 그렇게 많은 이유로 듣게 되지 않았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얘기 길을 그저 오랜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두겠지 누군가의 타겟도 찾고 그리워하면서 가닿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얘기들 치워야만 했던 치울 수 없었던 건 그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누군가의 타겟이 aines